자 여러분이 얻은 힌트가 뭐냐 하면 앞에 앞에 잠깐 보세요. 검정 캔모자, 파란 중무늬 티셔츠, 그 다음에 백팩, 선글라스, 청바지였습니다. 그래서 다 했을 때 완전히 매치되는 분이 이분입니다. 실루엣만 해도 되게 미니셔. 얼굴도 보면 안 될까요? 우리 아는 분이에요? 아는 분이에요? 그래도 돼. 이거다. 이거 뭐야 뭐야. 야. 찾아봐. 고기. 고기 얇게 만두지. 여기 있을 것 같다. 여기 있을 것 같다. 여기 있을 것 같다. 여기. 얼굴도 보면 안 될까요? 어? 누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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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어이구. 어머 어머. 아이고 재수 씨. 재수 씨. 와이프를 몰라봐. 야 야 자루야.